네, 이번에 풀어문제는 2017학년도 6월 모평 과형 26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읽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타원의 한 초점의 좌표가 P, Q일 때 P제곱 더하기 Q제곱의 합을 구하라 하네요. 아, 타원의 방정식을 완전제곱을 통해서 우리가 이쁘게 만든 다음에 해당하는 초점을 구하라는 문제죠. 그래서 일단은 완전제곱을 통해서 타원을 이쁘게 만들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얘가 4X제곱에 더하기 9로 묶어주면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다 넘어갈게요. 27 더하기 4 더하기 9가 되겠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어요? 됐죠?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일단은 4는 넘어갈 필요 없네요. 맞죠? 9만 넘어가야 되죠? 9만 넘어가야 되죠. 자, 그러면 이쪽이 36이 되겠고요. 그럼 우리가 타원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 36으로 다 나눠주겠죠. 따라서 예를 36 나누면 9분의 X제곱 더하기 4분의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얼마다? 1이 되겠더라. 그러면 우리가 항상 뭐예요? 어떤 초점을 구한다는 것은 얘가 평행이동되기 전에 초점을 구해서 계속 평행이동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가 뭐예요? 일단은 Y제곱이라고 했을 때 초점을 먼저 구하면은 우리가 초점은 뭡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통해서 구하죠. 따라서 그 좌표를 C제곱이라고 하면 9 빼기 4, 5가 돼서 C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다. 따라서 해당하는 초점은 원래가 루트 5, 0과 얼마다? F다시. 마이너스 루트 5, 0인데 결국에는 얘를 얼마로 평행이동? Y쪽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라는 거죠. 따라서 해당하는 초점의 좌표는 루트 5, 1과 변한 거죠. F1에 넣을게요. 여기는 F2. 그것의 초점은 또 평행이동한 마이너스 루트 5, 1이 되겠다. 따라서 얘가 해당하는 초점의 좌표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얘가 P와 Q인데 해당하는 제곱의 값이니까 뭘 써도 상관이 없구나. 따라서 B제곱 더하기 Q제곱은 얼마가 됩니까? 6이 되겠죠. 따라서 만족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